잘못된 통일 준비, 오늘 아침 청와대에서 200명 정도가 참여한 통일준비위원회 3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통일준비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오늘은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10시부터 2시간 정도 회의를 하고 오찬을 하면서 또다시 2시간을 더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통일준비위원회 3차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내심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일에 대한 담론을 만들어가기 위해 소위 이념적으로 좌우 구분 없이 통일의 기본 원칙을 만들어보자는 생각을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발언자는 친미와 종북이 이제는 화해해야 할 때라는 식으로 얘기를 내놨습니다. 우리 사회의 이념 스펙트럼을 한쪽 극단에는 친미를 놓고 한쪽 극단에는 종북을 놓고 얘기를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저런 친구들이 여기 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가지 토론 주제들이 제시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후보지별 발전 구상, 동일 공공외교 활성화 방안, 인도적 개발 협력 실현 방안, 북한 농촌 지역 자립 기반 지원 방안, 통일 준비를 위한 국민 공감대 형성 방안 등의 주제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야당 정책위 의장도 초대되어 있었고, 김대중 연구소에 있는 분들도 합석해서 외견상은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는 그래서 이념 스펙트럼이 아주 넓은 행사였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이래 가지고 통일이 될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통일준비위원회라는 곳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됐던 것이 바로 DMZ의 세계생태평화공원을 만들자는 이야기였습니다. 관련 계획들이 장황하게 설명됐습니다.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에 이미 내년도 예산까지 배정되었다고 했습니다. 위치를 DMZ의 서부쪽으로 하느냐, 동쪽으로 하느냐에 따라 각각의 이름까지 준비했더라고요. 금강산, 설악산 지역 전체를 포괄한 생태관광지로 구축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저는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세계생태평화공원은 한마디로 통일준비 사업도 아니고, 단순히 통일을 열망하고 자위하는 사업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은 사실 통일과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통일이 되고 나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막상 통일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런 공원은 통일 대한민국의 수많은 다급한 투자 사업 중 과연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갖는 사업일까요? 통일이 되면 그야말로 다급한 과제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북한의 수많은 난민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이며, 어떻게 먹일까요? 수많은 제대 군인들을 어떻게 다시 교육시키고 재취업시킬 것인가요? 주체 사상으로 세뇌된 아이들을 어떻게 다시 교육시킬 것인가요? 문을 닫은 공장들은 재가동할 수 있기나 한 수준일까요? 수많은 실업자들에게 어떤 일감을 줄 수 있고, 어떻게 국민으로 재교육시키고 편입시킬 수 있을까요?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폭발할 것입니다. 난민 캠프는 어디에 차리고 치아는 어떻게 유지하며, 북한군은 어떻게 해체하고, 등등의 문제들 말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우리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말 필요한 준비는 하지 않고, 그저 상징적인 평화공원을 만드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써야 되겠습니까? 나중에 통일이 된 후에 천천히 만들어도 되는 공원에 왜 그렇게 몰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공원을 만든다고 통일이 빨라지나요? 이런 사업이 어떻게 박근혜 정부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김대중 정부 시절의 평화공세, 위선적인 통일운동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통일운동은 남북정상회담과 더불어 김대중 개인의 노벨상만 받게 했을 뿐입니다. 아니 남측의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이 핵폭탄을 만들고 말았죠. 이런 아이디어는 바보들의 자윗거리밖에 될 것이 없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북한을 아직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사건과 관련해서 어떠한 사과도 북한으로부터 받지 못했습니다. 또다시 그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언제 관광객들이 위험해질지 모릅니다. 그런 관점에서도 생태평화공원을 만드는 건 타당치 않습니다. 천안함과 연평해전은 또 어떻습니까? 통일 공공외교라는 말도 문제가 있습니다. 외교라는 것은 공공이라는 말을 갖다 붙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외교란 치열하고 조용하고 은밀해합니다. 각 국가 간에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기에 철저하게 보안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그런 과정들을 공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외교의 본질을 전혀 모르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저 말로만 공공외교라고 하는 것이지 실체도 없습니다. 인도적 개발 협력 실현 방안도 문제가 많습니다. 개발 협력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동안 해오던 원조에서 개발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고기를 잡아다주는 구호활동이 아닌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구호활동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북한의 농촌지역을 현대화시켜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겠다고 합니다. 참 아름답고 이상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사실상은 대북 퍼주기에 불과합니다. 통일준비위원회에서 소위 대북 퍼주기 찬성론자들이 전면적으로 재부상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근혜 통일정책이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통일정책이 부활하는 것 말입니다. 90년대 김정일은 김일성이 만든 소위 주체 농법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난의 행군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고 3년 만에 북한의 경제는 어느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작년 기후가 워낙 좋아서 풍년이었습니다. 둘째, 대한민국에서 대북 퍼주기가 사라졌습니다. 여유 식량이 없어지다 보니 북한 당국은 이제 배급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북한 정권은 식량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어느 정도 자율권을 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더 열심히 일하게 되고 자신들의 수익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장마당이 활성화되어 북한 주민들이 먹고 살만해진 겁니다. 만약 대북 퍼주기가 지속됐다면 또다시 많은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는 사태가 발생했을 겁니다. 아주 역설적인 상황이죠. 함부로 북한을 도와주면 그것은 북한 주민을 굶기는 일과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탈바꿈한 나라는 대한민국 말고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 순환을 벗어나기 힘들다는 거죠. 분단 초기에 북한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일제시대 때 남은 산업기반들이 주로 북한에 다 몰려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산업기반들은 모두 무너져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공산주의의 비효율성입니다. 북한의 체제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도와준다 한들 자립하지는 못할 겁니다. 몸이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아무리 북한의 상황이 딱하더라도 함부로 도와줘서는 안 됩니다. 아이가 넘어져서 울 때마다 달래주고 일으켜주면 그게 오히려 아이를 망치는 겁니다. 자신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아무리 자립기반을 마련해주겠다고 할지라도 자율적이며 시장 친화적인 체제의 변화가 보장돼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우리와 한민족이다. 포용이 필요하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김정은 정권을 포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원칙과 이념이 확고하지 않고서는 통일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통일 준비를 한다면 더 실질적인 문제의 예산을 배분해야지 그저 이상적이고 상징적인 곳의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통일 방안은 뭔가 크게 잘못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